한국국토정보공사 마음에 기복이 되게 심하죠? 네 오락가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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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아침에 먹는 마음하고 점심 때 먹는 마음하고 저녁에 마음 먹는 거하고 삼박자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일치한 날은 내가 혼자 잠잘 때 맞아요 그때 밖에 없어 네 맞아요 아니면 그 후로는 예를 들어서 누굴 만나러 딱 갔어 꽃당장하고 갔어 이쁘게 하고 갔어 그래서 그 사람은 참 잘 보려고 노력을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애씨파라고 그냥 바로 일어나버려요 어떻게 하셨어요? 진짜예요 진짜로 저는 말 잘못하면 외모 상관없어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이 성격이 구속하는 것도 싫어하고 구속당하는 것도 싫어하고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어렸을 때부터 천방지추 근데 뭐 못됐다는 뜻은 아니고 내 멋대로 살고 싶어하는 사람의 욕구를 채우지 못하는 여자 참 그 제목 이상하네 약간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가 봤을 때는 결혼도 되게 일찍 했던 거 같아 한 서른 아니 서른이란다 스물여섯 살 있어 스물여섯 살 있어 스물여섯 살 있어 스물다섯 살 있어 다섯이요 다섯? 여자친구 일찍 한 거지 글을 딱 붙여줬으니까 네 그런데 스물다섯에서 결혼했는데 스물여섯 살 때부터 남편 운이 끊어지라야 지금만 대답하셔 남편 운이 끊어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그 사람 밑에서 있는 게 숨이 막히다고 그 사람하고 같이 밥 먹는 것도 숨이 막히고 그 사람 얼굴 본 자체도 숨이 막히고 그 사람 목소리 들은 자체도 숨이 막혀라야 네 맞아요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남편은 나를 사랑해서 그런다는데 내가 봤을 땐 남편이 본인을 사랑해서 숨이 막히게 한 게 아니라 숨이 막히게 한다는 뜻은 우리가 의체증인 의체증이라고 그러지 의체증이 너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 그런데 그게 의체증이 아니라 당신 내 전 남편을 대보면 나보다 여자가 똑똑한 걸 못 보는 거 같아 네 좀 잘나셨어요 그러니까 내 여자는 원래 이런 사람 있잖아 내 여자가 잘났으면 좋겠다 내 남자가 좀 잘났으면 좋겠다 우리네는 그러잖아 그렇잖아 그리고 내가 어디 갔어도 내 남자친구한테 그 좀 욕된 행동은 안 했으면 좋겠다 우리네는 그러잖아 근데 당신 전 남편은 당신이 무조건 당신 그 전 남편 앞에서 기어야 돼 맞아요 그거 좋아해요 기어야 돼 내가 발음 되게 안 좋아 이빨 그 윗발 임플란트 하고 나서 원래도 안 좋았지만 자꾸 발음이 새 어쩌라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어쨌든 저렇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냐 자식 두 명 났어요 네 자식 두 명 났지만 내 서른 하나 서른 두 살 때 내 신랑 포기하고 도망 나오라야 맞아요 그 일찍도 나온 거지 일찍도 결혼했지만 일찍도 나온 거잖아 그치? 왜? 저 나름대로 많이 참았어요 아니 아니 이제 안 참았다는 게 아니라 토오를 두고 생각했을 때 이 스물 다섯 살 결혼해서 스물 아까 두 살 때 그랬냐 스물 몇 살 때 전부 까먹어 시발 시키지 마 그 나이에 이혼을 했다면 빨리 집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겠어 물론 참았다고 참았겠지만 당신 성격을 절대 못 참는다고 그랬잖아 왜?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에요 내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기 때문에 빨리 실증도 내고 당신 말대로 많이 참은 건 맞아요 빨리 실증도 내고 빨리 빠져들기도 하고 빨리 실증도 내고 그냥 한번 물어봅시다 남자 찾아 산말리 그만해 응?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왜? 지금 되게 얌전하게 생겼잖아 그쵸? 되게 이쁘게 생겼잖아 근데 이거 뭐 술을 뭐 술 한 잔을 예를 들어서 먹는다 그러면 왜 내가 불어? 그 남자가 어디 있나 왜 앞전에 신랑이 했던 행동을 해? 응? 그 남자가 어느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는지 어느 여자하고 놀고 있는지 어디 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는지 당신 그거 하긴 해야지 잠자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게 있어요 어 하긴 하려면 잠 못 자 네 딱 예를 들어서 남자한테 전화 왔어 나 자기야 나 당구장에서 지금 당구 치고 있어 어 그래? 열심히 쳐 해놓고 끊었어 전화를 딱 끊는 순간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전화 받을 때는 괜찮아 네 전화 받고 받는 후에 부터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야 응? 근데 왜 굳이 이 말을 이해하냐 당신이 사랑하는 남자마다 좋아하는 남자마다 순진하고 착한 남자를 좀 좋아했으면 되는데 꼭 끼가 있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뜻이야 네 그런 거 같아요 끼가 있는 남자가 한 여자 갖고 만족 되겠나? 두 여자 갖고 만족 되겠나? 어? 백여자마다 안 해 맞아요 그랬던 거 같아요 딱 언니가 좋아하는 남자는 벌써 내 스물세 스물 넷 뭐 스물하나서부터 서른하나서부터 서른하나가 나오니까 서른하나에 남편이랑 살면서 바람 피웠나 보다 서른하나에 뭐 남편이 지극했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뭐다 뭐 뭐라 할 수는 없거고 고기 깐딱깐딱한다는 건 인정이라는 뜻이고 그치? 쪽팔리해서 말 안 하고 웃기만 웃는 거고 그 사람이 좀 감싸줬으면 좋겠는데 안 감싸줘서 조금 하고 뭐 그치? 근데 내 서른한 살 때부터 바람 피운 시기가 어떻게 1년에 두세 명은 꼭 바꿔요 어쩌면 좋아 이거 웃지 말고 대답을 합시다 네 맞아요 그렇게 저는 한 3개월 만나면 싫증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때 되면 꼭 싸우거나 헤어질 일이 생겨요 그리고 헤어질 일이 아닌데도 어느 날 전화가 없어 서로가 없어 맞아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를 몰라 그냥 시지부지해지는 게 많았던 거 같아요 어 근데 어떻게 하나 이걸 갖다가 자궁살이라 그러거든 아 자궁살이 심해 남들보다 제가요? 아 사주에 자궁살이 심해서 내가 이런 말을 노트북에서 잘 안 해요 네 다 빼버리고 뭐 너 어떻게 살았니 뭐 그런 말만 하고 왜냐면 어차피 뭐 그런 가면 다 무당 찍고 그런 소리만 들으니까 또 듣고 나 또 지겹구나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 안 하고 전 보러 왔을 때는 좀 해요 근데 노트북 찍어가면서까지는 그런 말을 제가 좀 안 하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그런 말 좀 안 들었을 거야 나한테는 별로 너네 집에 뭐 뭐 자궁살이 어쩌니 그 말은 안 들었겠지만 당신 사주가 지금 살면서 내가 지금 영어로 보는 사주가 어떻게 3개월마다 한 번씩 남자를 바꾸냐고 도대체 예를 들어서 내 남자친구 찾으러 갔어 아까 남자친구 찾아서 산말를 한다고 그랬잖아 남자친구 찾으러 갔는데 남자친구 찾으러 갔는데 옆에 남자가 있어 그 남자가 마음에 들면 찾다가 다른 그 남자가 바람 나오니까 눈 맞아버린다는 뜻이야 어?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말하지 백 남자 나 마다하지 않는다 제가요? 응 백 남자 마다하지 않고 와라 그것도 그냥 착하고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은 꼭 옆에다가 둬요 네 맞아요 두고 그 사람은 나의 미안하게도 당신 싸가지 졸라 없어 왜 없냐 그 사람이 좋은 줄 알아 그러면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고 그 사람은 내가 울었을 때 언제든지 달려올 사람이야 내가 힘들었을 때 언제든지 달려와줘야 될 사람 맞죠? 내가 술 한잔 먹고 싶을 때 내 어깨 너 힘드니? 하고 등을 두드려줘야 될 사람 한 사람 착한 사람은 꼭 옆에다 두고 지랄하는 거지 그러면 옆에서 언니 등 두드려준 사람이 언니를 안 사랑하고 그냥 여자를 안 보고 친구로만 보면 좋을 텐데 그 사람을 진짜 언니를 너무 사랑한다는 거지 그러면 그 사람 가슴 아픈 거 생각 안 해봤지 그냥 네 힘든 것만 생각하고 그 사람 가슴 아픈 거 생각 안 해봤지 그게 우리가 일명 뭐라는 줄 알아요? 남 주기는 아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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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같기는 싫다는 거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왜? 언니는 남자의 서름을 몰라요 남자에 대한 한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 언니 왜 나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나 정착하고 싶은데요 하지 마세요 왜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냐면 언니가 마음은 알겠어요 어느 남자 하는 남자 이제 일하는 것도 지겨워요 고생도 지겨워요 솔직히 언니 마음이 나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나 잠자 어쩔 땐 잠도 안 와요 잠자다 말고 애들 냅두고 나서 남자한테 전화 오면은 언니 방문 걸어장고 남자랑 잠자러 갈 사람이 아니에요 뭐 어때요 뭐 나 혼자 크게 이야기할게요 인정 마세요 고기만 갔다 갔다 가세요 그쵸? 왜? 남자 없이 못 사는 사주를 가지고 있으니까 응? 그런다고 해서 때로는 그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가는 적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나도 모르게 습관적 습관적처럼 가는 적이 많아 그치? 그러면 언니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오늘 만났어 나 저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할 것 같고 나 저 사람이라면 나랑 살 것 같아 그런데 그런데 한 1년 살면 1년 살면 2년 살면 그 마음이 원치가 돼서 다시 나한테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럼 또 이혼할래? 응? 내 사두에 아까 할 때 백 명이 남자가 걸쳐가라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천 명이 남자가 걸쳐가라 야 응? 아마 이렇게 표현할게요 백 명이 남자는 이미 걸쳐 갔을 거예요 아니에요 이래저래 쉬어서 그냥 뜨래기의 뭐 잡쑤니 말쑤니 뭔 말인지 알죠? 다 했어 뭐 언니 얼굴 안 나오니까 괜찮아요 내 얼굴만 나가지 언니 얼굴 안 나가잖아요 뭘 뭐 쪽팔려서 고개를 숙이고 그랬어요 언니 사주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 마음이 이 사람한테 정착해야지 해놓고 내가 정착하면 그 사람이 바람을 피워버린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저 사람이 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 사람이 나는 좋아하는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헤어진다든지 꼭 이렇게 같이 겨물려 버리거든 벗어서 꼭 그러더라고요 이 겨물려 버린 것을 나한테 와서 남자친구 하나 소개해 주세요 지금 남자친구가 지금 옆에 세 명이 있게 보입니다 하나는 내가 사랑하는 남자 하나는 중간치 남자 하나는 기왕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나의 머슴 그 사람 참 들으면 서글픈 인생이겠다 참 당신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면서 머슴 소리 듣는 거 참 불쾌할 거 같아 그치? 근데 그래서 말을 하는 거야 떠랑한 사람은 다시 언니한테 안 와요 왜? 집착이 장난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 얼굴에 저 순진한 얼굴에 저 이쁜 얼굴에 옛날에 첫 남자한테 내가 의처증 따매 나 동목 나왔잖아 근데 그 의처증을 그대로 배웠나 봐 그 남자보다 백배가 더 심한 이익으로 어떻게 하면 좋아?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? 그 정도 맞아 제가 좋으면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은 그냥 오히려 그 사람을 슬그럽게 지혜롭게 좀 이렇게 당겨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? 그게 안 돼요 잘 언니 내가 이렇게 말해줄게요 내가 언니가 들 때는 부를 때가 있어요 내 성격은 처음 있잖아 전화를 이렇게 하려면 그냥 그 상대파는 상대파는 내가 그냥 한 번에 전화한 줄 알지만 저는 백 번을 생각하고 천 번을 생각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아파하는 스타일이에요 많이 맞아 혼자서 낑낑 알아요 욕도 못하고 욕 다 하잖아요 혼자서 해 혼자서 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욕 안 하게 돼요 혼자서라도 안 하게 돼요 근데 언니는 죽겠다 살렸다가 그리고 심했을 때 내가 틀렸단 말을 하지 마라 내 언니 가슴 타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 개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왜 나무 귀한 아들 가지고 언니한테 끌어 다니지 않으면 그런 악말에 혼자 그러는 소리를 합니까? 천벌 받을 소리예요 안 그래요? 나무 귀한 자식이고 걔네 부모들은 그런 끼 없애자고 어느 부모는 절에 가서 108배를 하고 빌 것이고 어느 분은 자기 자식 잘 돼달라고 천지수명한테 무릎 꿇고 빌 것이란 말이야 근데 당신이 뭔데 한 번 잤다고 해서 당신한테 안 왔다고 해서 저 새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악담을 낳았어요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아닌데요 아니요 해요 나는 아닌 것 같고 무조건 우기는 무당은 아니에요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내가 그런 면에서 집착 플러스 집착해서 내가 꼭 이겨야 되는 승부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못된 승부력을 그렇다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폭언 폭언이 나와버린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언니한테 좋을 게 없다는 말을 하는 거고 자식 키우는 사람이 그게 좋을 게 뭐 있어 그게 다 다 다 훗날에 내가 지은 죄가 나한테만 와서 끝나면 되겠지만 내 자식한테 간다면은 언니 그렇게 자식 흘러가게 키워놓지 못했잖아 상처 주고 키웠잖아 내가 여기서 또 깔바를 이것도 다 뒤집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만할게 그것은 자식 이야기는 그만큼 상처 줬으면 됐지 안 그래? 그러니 언니 배프리 진짜 내 배프리는 언제 나올까요? 하고 물어본다면 아까 내가 잠시 여기서 노트북 켜기 전에 나이만 물어봤어요 잠시 이 나이가 지금 보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 플러스 십 년을 기다렸어요 십 년이요? 예 그전까지는 다 엔조이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내 마음을 내가 몰라 그러세요 응? 아까 그랬잖아 3개월 동안 사귈 때는 불타기 좋아해 사귀 6개월까지는 불타기 좋아해 6개월 딱 지나면 끝이야 알아듣죠? 이런 사람한테 내가 일명 무당이야 무녀야 무녀의 입에서 언니 그냥 아무나 좋은 사람이라고 살아 그랬다가 나도 벌받는 거야 왜? 언니 또 뻔히 언니 사주해 언니가 먼저 차든지 그 남자가 먼저 차든지 그러면 또 한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갈기갈기 찢어질 텐데 내가 여기다 대고 언니한테 그런 말 해 주겠니? 안 해 주지? 네. 그니까 오늘 내가 좋은 소리 못 했다고 해서 소나기 듣지 말고 이게 좋은 소리예요. 네. 앞으로 향후 내가 십 년 동안은 그냥 남자 만나면 내 성격도 좀 죽이면서 엔조이로 만난다. 그냥 그러면서 자식도 좀 보살펴주면서. 알았어요? 네. 알았어요? 네. 그냥 어떻게 엄마가 돼서 엄마밖에 몰라요. 그 이기주신 성격. 그 좀 버리시라고. 네. 자식을 낳았으면 어? 배로도 낳지 말고 배로 낳았고 자궁으로 낳았으면 가슴으로도 나라는 소리를 말하는 거야. 네. 그런 게 없어 엄마한테는. 오직 오니. 남자가 자식보다 일쑤니까 언니는 남자야. 틀말이 아닌 겁니다. 네. 응? 그러니 내 액땜을 다 하려면 액땜을 다 하려면 향후 10년은 더 있어야 돼. 응? 참 슬픈 인생이 뭐가 슬프냐면 노트북에 댓글 이상하게 달지 마세요. 사람마다 다 사람 취향이 틀리고 사주가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주도 있답니다. 부탁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내 사주가 남자가 없으라는 사주야. 남자가 없어라. 아니면 또 남자가 천명을 거느려라. 그게 남자가 없다는 사주야. 왜 천명을 건드리라면서 남자가 없어요? 남자가 있었으면 천명을 거느리겠니? 그러겠지. 남자가 있었으면 천명을 안 건드리고 한 남자하고 오륜해서 살겠지. 그렇지? 그러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야. 제 남자가 없는 건가요? 그렇지. 그렇지. 내 사주가 차라리 우리처럼 무녀의 사주를 갖고 있으면 무녀의 사주를 갖고 있든지 아니면 일반의 사주를 갖고 있으면 일반의 사주를 갖고 있든지. 중간에 무녀도 아니고 일반인도 안 주고 딱 바구니 틈 사이에 딱 틈 사이에 바구니 틈 사이에 끼어가지고 빼도 박지도 못하는 실처럼 딱 이렇게 걸려서 실은 빨리 빼지잖아. 근데 바구니 틈 바구니에서 실이 안 빼진다. 얼마나 힘든 삶이냐. 내 말을 알아듣겠어요? 내가 틀린 거 있으면 따지세요? 없어요. 선생님. 없죠? 아마 또 나같이 무식하게 말해준 사람도 처음일걸요? 감사합니다. 그렇게 받아들여서 내가 오히려 고맙습니다. 나는 속으로 미친 재수 없는 무당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오히려 그렇게 잘 받아주니까 또 고맙다는 뜻은 앞으로 내가 못해줬던 거 조금 애들한테 10년 동안 아마 애들한테 좀 정성을 좀 쏟으라는 뜻이야. 지금까지 못해줬던 거.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해주고. 남다른 나한테 얼마든지 오니까. 내 정신 4차원인 자꾸 가려고 할 때 남자한테 집착을 하지 말고 다른 걸로 좀 승부를 걸어봤으면 좋겠어. 일적으로 열심히 할까요? 일적도 열심히 하고 나는 애들하고 참 같이 여행이나 여행도 다닌다든지 애들하고 놀아준다든지 나는 그것도 좋을 거 같아. 애들이 먹고 싶어한 거 엄마가 부모로서 해주는 것도 좋을 거 같아. 그냥 이렇게 말할게. 남자한테 미친 여자 같아 언니. 나도 안다고. 애들하고 애로워서 그냥 정착하고 싶은 마음은 안 돼. 정착 못 한다고. 언니는 니가 니 성격을 더 잘하잖아. 전보로 이제 가지 마세요. 가서 또 전보다가 어 나 내년에 남자 생긴데 그럼 좋아가지고 해 웃고 그다음부터 또 실망해서 저기 하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. 내 말이 지금까지 언니한테 틀리지는 않았을걸요? 네. 틀렸습니까? 아니요. 맞죠? 네. 땡 하겠습니다. 그리고 올 수준에 내가 예를 들어서 뭔 길을 간다든지 올 수준에 내가 사람을 5월, 6월까지 사람이 들어온다면 그 사람은 언니하고 정말 아니니까 무조건 조심해. 아니면 언니 그 사람이 5월, 6월까지 살아면 5월, 6월, 4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, 6월, 7월까지 만난다면 언니가 그 남자한테 당할 일이 있고 언니가 그 남자 땀에 간절해서 끼일 일이 있어.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. 명심하십시오. 그리고 가을 정도 돼서 가을에 그리고 겨울 정도 돼서는 내 집에서 누구 하나 크게 다쳐라야. 네. 한번 물어볼게요. 네. 그러면 마지막 공수입니다. 오빠 있어요? 아니 없어요. 오빠. 사귀는 사람이라도 있어요. 오빠 오빠 하는 사람 네 있어요. 그 사람 11월 달에 머리 조심하라고 그랬어요. 머리요? 네. 꼭 알았죠? 네. 11월 달에 내가 너무 신경을 많이 써서 내 머리로 칠 일이 있다. 지금 가르쳐 주는 거니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도와줄 거니까 네. 내가 머리 조심하라고 11월 달에 두 가지만 지금 준 공수가 있다가 내가 지금 언니한테 하는 말 언니를 누가 점을 봤을 때 저런 공수가 나와. 웃긴 소리 하고 있네. 그치? 저요? 웬만한 점 내가 잘났다는 소리가 아니라 웬만한 무당이 점 봤을 때 언니한테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거라는 뜻이지. 네.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라. 점을 잘 안 보러 가요. 그래? 네. 네. 그러나 내 지금 말이 아마 맞혔을 걸요. 서른 규칙에 맞혔을 걸요. 틀렸습니까? 네. 맞아요. 그렇죠? 네. 네. 마스크 한 번만 벗어보세요. 그냥 쓰세요. 절대로 내가 지금 말한 거 명심하십시오. 네. 천명의 남자를 거느니고 살 여자야. 저요? 응. 그러니 내가 진짜 마음 주면은 내 몸 뺏겨. 마음 주면 내 몸 뺏겨. 마음 뺏겨. 내 정신 뺏겨. 다 뺏겨. 만나도 그냥 가볍게 만나라는 거예요. 그렇지. 근데 가볍게 만들어지면 내가 가볍게 남자를 만나라고 한다 해서 가볍게 만나야 될 것 같으면 대한민국에 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? 우는 사람 아무도 없지. 나도 무당이지 그래. 사람이야. 사람이 무당이지 사람이니까 나 무당같이 누구한테 안 시켜. 야, 그 남자 안 되니까 재수 없어 끊어. 나는 그 말을 못 해. 왜? 끊으라고 해서 끊어지냐? 안 끊어지지? 그니까 난 찾아왔겠지? 슬슬 그냥 내 마음 다치지 않게 잊으세요. 그렇게 말하지. 그러나 내 남자는 아까 내가 말했지 향후 10년 동안 없습니다. 언니는 동고생활을 한다. 솥단기를 건다. 아까 말했듯이 6개월도 못 가서 아웃된다고 솥단기 바그라진다고 됐죠?